한글자막 by 한효정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창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그의 믿음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영적 아기가 넘어질 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 정말 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뭔가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뭔가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본래 흔들거리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씨름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일까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약속하셨으면 주셔야지 왜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것일까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지연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본인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시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간에 매이죠 그래서 시선을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독립적인 태도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독립적인 태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항복과 순종을 살게 하시려고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운 감정에 의한 의심 약속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의심할 때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전부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온전하신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래하여 날마다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